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스모터스 차파는 노예누나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현대의 LF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2.0 프리미어 스페셜 차량입니다. 2015년식 12만4천키로 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이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디자인 보셨죠? 일단 앞쪽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색상은 진주펄 색상이고요. 여기 앰물런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릴 까진 데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장기수도 하나도 없고 지금 한반도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문콕이나 장기수가 일단 하나도 없어요. 측면부 보시면.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 상태는 90% 이상 남아있고 휠 진짜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더 많이 남아있어요. 90%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휠 진짜 깔끔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쪽 열어서 공간이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뒤쪽에 보시면 이게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인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아래쪽에 이렇게 생겨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차량 상태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그냥 완벽 그 자체예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요. 쭉 어디 장기수나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외관은 진짜 100%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도요. 네 작다. 90% 이상 남아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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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어요. 진짜 시동 소리가 전기차라서 조용하게 들리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키도 두 개예요. 키 두 개인 거 여기 키도 수가 12만 4570km 탄 차량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창문부터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요.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가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블랙버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네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FMAM 볼륨 소리도 잘 들리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랑 13단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 바람이 끝내줘요. 여름에는 에어컨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필수 조건인 거 아시죠? 네,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제가 확실한 차만 찍고 있다는 거 네, 엄청 시원하네요. 후방 카메라 슝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아, 여기 가운데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기능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콘솔박스도 1인 신조 차량이라 관리 상태가 아주 끝내줘요. 끝내주고요. 뒤쪽에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짱짱하고 뒤쪽에 후방 블랙버스 카메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창문 쪽에 햇빛 가리개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여기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 여기 블루 높낮이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디 까지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옵션적인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 창문 쪽에 보시면 이쪽에 옵션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 작동을 잘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어요. 오, 멋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 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와 한반도 진짜 최저가 보험 이력도 없고요. 저는 확실한 차량만 찍고 있고 저희 차량만 찍고 있다는 거 네, 지금 잘 닫히고 있고요. 터치 한 번이면 슉 하고 닫힙니다. 외관 쪽이 시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도 청결하게 잘 되어 있고요. 실내 클리닉이 완전히 끝난 차량인 거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의 옵션적인 부분 다 확인했고요. 내려서 엔진 롱 같이 보실게요. 네, 아 진짜 조용하네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엄청 조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동액 알맞게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비춰주세요.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누이 한 점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조용하다. 슝 이 차량 신차가가 한 거의 3,9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 외관적인 부분이랑 지금 엔진 롱 같이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2015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2.0 프리미어 스페셜 차량입니다. 그리고 2015년식 12만 4천 키로 탄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의 1인 신조 차량인 거 네, 그리고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거 외관적인 부분이나 안에 실내 클리너 정말 잘 돼 있다는 거 네, 그거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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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